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민기현 씨? 누가 노린 겁니까? 일단 거기로 가 있어 곧장 지원진 보낼 테니까 아직 위험해 안전한 곳으로 가야 돼 왜 위험한데요? 야 야 야 내가 죽지 않는 존재라서 좀 천천히 가면 안 돼요? 왜? 너 거기서 평생 산 거라며? 거기서 뭐 해? 하루 종일? 하루 종일 검사하고 밥 먹고 평생을? 아름답는 뭐가? 살아있다는 게 저겁니까? 실험실 하는 게 민기현과 실험실 테러 용자로 설정하고 발견 역시 사살할 건 서부금 사람이 아니니까 한 시장아 계속 생각해요 내 운명에 대해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름ow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